네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파이티비님 하고 또 어떤 분 영상 잠깐 보고 난 다음에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거는 이래서 이런데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요즘 파이네트워크 원래 잘되면 의심하는 세력이 당연히 나와야죠 의심하는 세력이 나오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러면서 검증이 돼야 되고 뭐 니콜라스가 뭐 페이스북에서 한번 소송을 당한 적도 있다고 하고 뭐 스타텍스 했다가 뭐 망한 적도 있다고 하고 아 좋죠 그런 게 다 검증이 돼야지 이제 좋은 거죠 아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무튼 파이티비님이 올려주신 것들 보니까 참 음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재용 회장하고 정영진 회장이 고등학교 사람들 동기 동창이거든요 거짓 뭐 전교 1,2등 했다 그래요 그 동기들 얘기 들어보면 아 그런데 이제 이건희 회장한테 이제 학교 어디로 갈까 뭐 아빠 어디 원서 갈까요 어디 원서 낼까요 왜 삼촌 어디 원서 낼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음 니네는 역사를 공부해라 그러면서 이제 정영진은 서양사학과를 가라고 하고 이재용은 동양사학과를 가라 세상은 바뀌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 역사를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갔는데 저도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 말이 참 맞아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지 라고 생각해 봐도 역사를 보면 대충 답이 좀 나오고 이더리움도 한번 이렇게 이더리움도 그래도 잘하는데 어떻게 되나 이제 자세히 보면 얘네도 이게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이코인은 이건 어떻게 되나 파이코인 같으면은 정말로 그 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스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야 얘네들 봐라 얘네들 정말 성공하겠네 이제 그런 확신이 점점 점점 드는 거죠 그런 확신이 점점 점점 드는 거죠 왜 그런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봐 드릴게요 세상의 필요성을 비트코인은 운으로 성공했고 이더리움은 기술로 성공했고 그 다음에 세상의 필요성으로 영구적 장기적으로 성공한다 운? 옛날 운은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필요 없는 운이 돼요 기술이요? 옛날의 기술은 지금 와서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옛날 세상에 필요했던 것은 지금 필요가 없어져요 항상 지금의 필요성에 맞게끔 가는 기업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코인 중에는 파이코인이 지금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성공한다고 보는 것이고 비트코인은 그때 금융시장에 필요한 솔루션을 줬기 때문에 성공했던 것이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하지 못했던 것으로 성공을 한 거죠 데이비드 처음에 의해서 1982년도에 이미 암호화폐에서 발생이 됐대니까 발명이 됐대니까요 암호화폐는 1982년에 데이비드 처음에 의해서 발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자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가 그랬는데 그때 블록체인이 안 나왔던 거죠 그때 1982년 데이비드 처음에 1955년생인데 1982년에 암호화폐 발명을 했을 때 블록체인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못한 건데 블록체인 기술과 합쳐서 인간의 본성인 익명성을 커버하고 불법 복사에 대응하고 하는 이런 거를 이제 데이비드 처음은 중앙에다가 뱅크를 만들으면서도 하는 걸 했거든요 중앙은행이 컨펌을 하게 해주면 하는 거로 했는데 이걸 블록체인으로 한 게 비트코인이죠 그러니까 방법상 암호화폐를 방법을 바꾼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랬는데 얘네는 운이죠 근데 그 방법이 완벽하지 않아서 이더리움이 또 성공을 한 건데 파이코인은 그거랑 전혀 다르거든요 파이티비 님이 열받았던거 주플릭스티비 님도 좀 뭐 영상 있던데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거든요 파이티비 님 MBN TV 파이코인 만만하냐 파이코인 이거 주플릭스티비 님 파이티비 님도 재밌습니다 좀 집중적이에요 노아코인 이제 이건데 이게 뭐지? 그러면서 제가 본 거예요 봤더니 이분들이 하는 방송이더라고요 방송인데 이분들이 돈의 역사하고 인간의 역사를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제가 다 봤어요 다단계에 대한 개념이 좀 없으신 분들 같아요 뭐 그렇지만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분도 있으셔야 돼요 뭐 누가 뭐 자기 귀에 즐거운 소리만 한다고 결과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신 얘기도 충분히 공부하시고 계시고 숙제하시고 계셔야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모르셨던 거는 파이코인의 다단계가 영어로 뭐죠? 멀티레벨이잖아요 파이코인에 레벨이 있나요? 파이오니어들 사이에 레벨이 있어요? 레벨 뭐 요즘 이제 사람들이 레벨을 원래 좋아하니까 뭐 100개 5천개 뭐 이래갖고 뭐 너는 흑동거래 해라 뭐 너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지 이거는 다단계가 뭐 다단계에 대한 역사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다단계 이런 거죠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5레벨, 6레벨, 7레벨, 8레벨 이렇게 레벨을 나누는 게 이제 그거는 거죠 레벨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높은 레벨 가려면 돈을 많이 내야 되고 사람도 많이 소개시켜줘야 되고 레벨 한 개당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돈도 다르고 이런 게 다단계죠 레벨 근데 파이네트워크의 레벨이 어디 있어요? 뭐가 스캠이고 뭐가 다단계라는 거예요? 사람 소개하면 다단계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적하신 거는 약간 어폐가 있는 거죠 돈에 대한 역사가 없으셔서 그런데 돈에 대한 역사를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비트코인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청어죠 정말 네덜란드가 이렇게 갑자기 그 스페인 식민지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부자가 된 거는 이제 네덜란드가 청어 때문에 굉장히 강국이 됐다라는 말들이 있죠 그랬는데 이제 그 네덜란드가 이제 조선업도 나중에 이제 발달하고 막 그랬는데 그 유럽 사람들이 이제 겨울에 먹는 생선이 청어인데 이 청어가 청어를 유럽 사람들이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소금에 절여면 좀 맛이 좀 그렇고 식초에 절여면 맛이 또 그렇고 그렇다고 훈제를 하면 또 맛이 또 그렇고 그런데 이게 이거를 갖다가 하링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을 정도 약간 소금을 넣고 하는 거를 우리 왜 소세지 잘못하면 짜서 맛없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해갖고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죠 하링이라고 그럴 거야 아마 하링 청어 이렇게 먹는 거 이거를 전 유럽에 돈을 다 쓸어 보았죠 정말로 왜 뭐 유럽 사람들도 왜 이렇게 저 저 저 뭐야 이슬람 사람들처럼 뭐 기도하다 보면 뭐 고기 안 먹고 이러는데 생선 같은 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래 가지고 이거를 엄청나게 이제 네덜란드 이거 개발한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되고 정말로 막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선읍도 조선읍도 발달하게 되고 아 뭐 영국보다도 배가 많았으니까 식민지도 만들게 되고 나중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 갖고 동인도 회사 배당금이 뭐 완전히 뭐 50% 막 70% 엄청나게 많았다 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 부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포르투갈 다 무찌르고 일본까지 오고 한국에도 하멜 표류기 같은 게 다 그래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마무시하게 돈을 벌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 점점 해양 해양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바다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영국보다 배가 훨씬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뉴욕이 원래 뉴 암스텔담 이잖아요 뉴 암스텔담이 나중에 이제 영국한테 뺏겨서 뉴욕이 되고 한국에도 오고 일본에도 오고 인도네시아 식민지 샀고 전 세계를 식민지로 삼는 거죠 요콩할 만한 나라가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오니까 무슨 짓을 하게 되느냐 튜일리 파동을 일으키잖아요 돈이 생기다 보면 결국은 넘쳐나는 돈으로 튜일리 파동이 생긴 거라 말이죠 1636년 요 무렵에 그러면 비트코인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감이 잡히시죠 비트코인 2008년도에 생겼어요 2008년도에 생기면서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여기서부터 막 돈 화폐 금융 완화를 그래 갖고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여기서 2018년도에 한번 풀고 여기서 코로나 때문에 한번 확 더 풀었잖아요 원래 여기까지 풀었으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확 더 풀었죠 어떻게 됐죠? 그래서 2008년 돈 푸우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2010년도부터 주식도 오르는 것도 눈치 좀 봐야 되고 부동산 오르는 것도 눈치도 봐야 되는데 돈은 도는데 이게 코인으로 갔던 거였죠 이렇게 1차 풀었을 때 2014년도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2014년도 여기 돈 풀었을 때까지 1차 상승할 때까지 이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더 풀지 않고 유지를 했죠 더 풀지 않고 유지하니까 어떻게 되죠? 더 풀지 않고 유지하니까 내리게 됐죠 2014년 말에 내렸다가 다시 그냥 꾸준히 테이퍼링 한 게 아니라 돈 더 풀지 않아도 그 상태 유지하니까 다시 올라갔죠 여기까지 올라간 거죠 내려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돈 푸우니까 또 올라갔던 거죠 결국은 네덜란드 트윌립 올라가듯이 비트코인도 올라갔다라는 거죠 넘쳐나는 돈이 비트코인에 이런 걸 한 거죠 나머지 올라갔던 코인들 대부분 그런 거죠 제가 투자했던 파이코인이나 헬륨코인 다 마찬가지죠 넘쳐나는 돈이 근데 그 넘쳐나는 돈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넘쳐나는 돈이 이제 지금 금리 올리면서 지금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비트코인이 그래서 제가 운이 좋아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특별한 기술보다 이더리움이 더 기술이 좋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운으로 성장했고 이더리움은 기술로 성장했다라고 제가 그냥 그렇게 규정을 한 거죠 그럼 파이코인은 지금 돈이 다 빠지는 2019년도 지금 요 때쯤 이제 한 거죠 요 때쯤 해서 상장을 안 하거나 못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3500만명 정도가 모인 거죠 여기 이제 비트코인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제 그렇게 되니까 2018년도가 되니까 이렇게 시장에 올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잠깐 오른거죠 왜 올랐느냐 돈이 많아지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여기서 오른 거야 돈이 많아지니까 넘쳐나는 돈이 근데 지금 넘쳐나는 돈이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파이코인도 이 막차 2019년도에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여기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랬는데 얘네는 상장을 하거나 일단 상장을 해서 뭘 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저런 뭐 이렇게 핸드폰 체구라고 하더니 결국은 지금 합의 가격 만든다는 것하고 이제 실제로 결제통화 교환 통화의 역할을 지금 굉장히 하고 있는 거죠 야 그래서 제가 얘네들 하고 있는 걸 가만히 보니까 야 정말 얘네들 성공하겠네 실제로 후진국 많이 가보시고 이제 저처럼 뭐 아프리카 여기저기 돈 보내고 하면 이런데 말이죠 여기 여기 뭐 같은 데서 하는 것 같아요 파이체인 카메룬 베넹 뭐 무룬디 나이지리아 케냐 이거 다 중국 애들이 만든 거 아닌가 싶어요 중국 애들이 이런 데 가서 파이체인 뭐를 만든 거 아닌가 싶어요 모로코 다 필리핀 필리핀 뭔가 한 놈이 가서 다 침발로 놓은 거 아닌가요 토고 그런데 아프리카 중국 애들이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어제 유튜브 올린 분 한 분 보니까 한국 파이오니어들에 대한 이제 좀 서운한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 뭐냐면 뭐 중국 사람들은 이제 뭐 1파이에 31만 4천 1억 3점이 있으니까 31만 4천 1529불 뭐 이렇게 목표로 가는데 한국은 뭐 1불이다 10불이다 뭐 2.5불이다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파이코인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왜 이렇게 낫느냐 울산의 그 대통 물회집 사장님 김대통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 40불 50불 5만원 6만원 정도 보시더라구요 저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수십 년간 자기 돈으로 자기가 장사해 보신 분들의 촉을 굉장히 믿는데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한 뭐 만 5 자기가 보기에는 한 15,000원은 낮게 보면 15,000원 3만 5천원 아무튼 뭐 그렇게 월급쟁이들은요 월급쟁이 40년 50년 해도 그거는 머리로 아는 거고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업해 본 사람들은 몸으로 알아요 몸으로 아는 사람들이 정하는 가격은 물론 약간의 거품은 끼겠지만 아무튼 그런 분들이 어제 이제 김대통 사장님 얘기하시는 거 보면 5만원 3만 5천원에서 5만원 지금 가격으로 이제 메인넷이 되면 다르죠 제가 이거를 뭐 미국놈 믿지 말고 소련 놈 속지 말고 떼놈 떼나오고 일본놈 일어선다 조선화 조심하라 뭐 옛날에 이런 거 있었었죠 한국 사람들은 다 미국놈 소련 놈 중국놈 일본놈 우습게 알죠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말로만 우습게 아는데 한국 사람이 더 웃기는 거는 한국 사람이 또 한국을 우습게 알죠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튼 한강의 기적 뭐 이런 거 이후로 한국을 굉장히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을 굉장히 전투적인 민족으로 보고 좀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사우스 코리안 이나 노스 코리안 이나 이게 코리안들은 좀 다르다 라는 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데 우리는 우리를 굉장히 낮게 보죠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역사적인 dna에 이제 그런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파이코인의 가격에다가 공 하나 더 붙이게 되면 그게 파이코인의 적정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왜 그러냐면 한국은 이게 이게 핸드폰으로 채굴 하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채굴 하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채굴 하다 보니까 한국은 핸드폰도 굉장히 많고 또 전기값도 싸고 노드도 많고 그래서 아 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뭐 항상 노력하지 않고 뭐를 한다는 거는 허파의 바람듣는 놈 취급당하고 공부도 뭐 안 하고 막 애도 안 쓰고 투자도 안 했는데 돈 번다 그러면 허파의 바람듣는 놈 취급하고 그리고 뭐 핸드폰 하루에 몇 개 눌러갖고 이게 하나가 뭐 백만 원이 가고 십만 원이 간다고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이런 허파의 바람듣는 놈 같으니라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무질러 놔서 그렇지 다른 나라 애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코인 이게 시장에 올라오면 다른 코인들은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대부분 한국 거래소 꽤 좀 비싸잖아요 한국 거래소가 왜 외국 거래소보다 비싼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영어 공포증이 있어갖고 한글로 된 거래소에 들어가서 남들보다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파이코인 거래가 안 됐잖아요 상장이 안 됐잖아요 한국은 이게 한국 사람들이 항상 뒤늦게 이렇게 뒷붙치는 뭐가 있는데 테슬라도 지금 개인 주주로서는 한국이 제일 많다라는 거 아니에요 감은 좋고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나중에 인정이 되면 확 달라붙고 그래서 한국 가령 파이코인을 하나 한 저 같으면 하루에 한 3불 정도를 생각했는데 제가 3불로 생각한다면 적정 가격은 공을 하나 더 붙이는 30불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상장 전에는 자기가 솔직히 생각하는 가격에 내가 이거 맨날 누르기로 했는데 1불이만 1,000원만 줘도 솔직히 난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 하나 더 붙이세요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래서 이거 5만원 가야 돼 공 하나 더 붙이세요 50만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다고 체인몰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펌프질 하는 거죠 이렇게 제가 보기에 중국 애들이 다 펌프질 해서 이런 체인몰을 여러 군데 만들어 둔 것 같은데 하나하나 해봐야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노력을 해서 노력을 해서 뭐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잘 닦여진 길도 길이지만 걷다 보면 길이 되잖아요 이렇게 산에 있는 길처럼 여러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가 만들어 뒀건 이렇게 해서 얼마에 거래하고 100불에 거래하고 200불에 거래하고 와인 한 병에 얼마하고 물에 하나에 얼마하고 짜장면 하나에 얼마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요 이게 쭉 하다 보게 되면 걸으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많은 사람들이 KYC가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본격적으로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공 하나 더 붙이는 가격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 정말로 세상에 필요하거든요 나에게도 필요하고 세상에도 필요하고 한국 사람들 영어 잘 몰라갖고 외국 나가면 이게 지금 뭐 베트남 가도 이게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국 사람들이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는 잘 못해요 외국 사람들은 수학은 못하는데 산수는 되게 빨라요 이게 뭐 어느 나라 가게 되면 이게 대충 얼마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게 파이코인으로 결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파이코인 가격으로 하게 되면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영어와 익숙하지 않은 영어만 보면 영어 공포증이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파이코인 같은 게 정말로 너무 감사한 것이다 세상에 필요한 물건이 나온 것이다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거고 이런 것도 이제 뭐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제 가입해서 보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내가 보면 세상이 성공한 제가 예전에 왜 여러 가지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성공하지 못했나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확 끌리는 일인가 좀 봐야 되고요 근데 내가 확 끌리는 일이 결국은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일이 많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맥 빠질 때도 하는 일이 있어요 맥이 빠지고 맥 빠질 때도 하는 일 맥 빠지고 힘 없을 때도 하는 일 이런 게 아마 천지가 아닌가 싶어요 이쪽을 잘 개발하는 게 그런데 이거를 맥 빠질 때도 하는 일은 이거를 잘 개발하면 야 이거 나한테도 활력이 생기지만 이 일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활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맥 빠질 때도 하는 일은 뭐예요 주식이나 코인이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누군가한테도 활력을 주는 일 세상에도 나한테도 필요한 일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많은 사람과 같이 하는 일 이걸 다단계라고 욕할 수 있나요? 저는 지금 파이코인 채굴해서 이거를 코인을 많이 만들어 둬서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게 한 10억 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야 제가 그랬잖아요 78대 22 하면서 야 이게 지금 아직 마이그레이션 된 게 참 10억 개밖에 안 되지 얘네 목표가 천억 개라고 그러는데 지금 10억 개면 이제 1% 온 거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 파이코인 가격 굉장히 높게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악시아코인이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 정말 좋은 코인이고 어떤 식으로 인연이 잡혔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복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고맙습니다 bleibt whatsoever intelligence ấp sales eter inging degradation telephone perpendicular cheaper 안 socied